잘생겼다! 잘생겼다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오늘의 3명으로 오십시오! 오십시오! 되게 예쁘다 오늘 사랑이 진짜 많고 네? 술안에 오신거구요? 네 근데 되게 되게 엄청 타이트한데 괜찮아요? 네! 조금씩 뒤로 운영해주시고 안전하게 오늘 좋고 다 즐기자고 온거잖아요 그죠? 네! 다치지않게 싸우나지않게 잘생겨서 그래요! 너 때문에 그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나왔는데 저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아니 진짜 민망하다 맛있게 드세요 많은 분들 앞에서 뭔가 공연을 하는거 같은데 저의 지금 저 성민호 알던 저희 팀 오이나도 알던 중 종룩들로 찾았던 저희도 더 기가 올려주시고 나라야! 보고싶어! 아니요!